젊은 프로그래머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지갑에서 이 지갑으로 얼마나 옮겼다 이런 것까지 공개가 다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멋쟁이 사출원 대표 이누입니다. 저희는 코딩을 가르치는 회사고요. 코딩 다음에 이어지는 창업이나 아니면 개발자 취지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코딩은 우리가 외국인이랑 대화를 하려면 영어나 다른 언어를 알아야 되듯이 컴퓨터랑 대화를 하려면 컴퓨터의 말을 배워야 되고 그것이 코드거든요. 코드로 작성된 문장이나 아니면 프로그래밍 전반적인 걸 다 아울러서 코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 경험을 코드랑 어떻게 이어나가는지 계속 상상해보는 것을 많이 해보세요. 2013년부터 코딩 교육에 앞장서 온 이두희 대표는 최근 코딩 열풍을 누구보다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코딩 교육을 한 지 10년째거든요. 처음에는 저는 30명을 데리고 수업을 했거든요. 한 2년 전부터 그리고 작년에는 특히나 저희한테 수업 듣고 싶다라고 하는 요청들도 되게 많고 요즘엔 막 1만 명 이상 2만 명까지 지원을 하고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현상으로 옮겨 타고 있구나. 그리고 내년, 내후년은 훨씬 더 이게 붐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걸 코드로 짜서 이 정도 풀면 사람들이 쓸까라는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내가 읽었던 문구나 아니면 내가 읽었던 소설 등에 계속 코드를 접목해보면 이렇게 보면 아이디어가 번뜩번뜩 떠오를 겁니다. 창업해야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결국에는 개발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여기 가면 내가 원하는 개발자를 찾거나 최소한 내가 개발을 할 정도 수준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문과생도 이제는 코딩은 필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지금 이 교육 기간이 끝나도 개발 공부는 꾸준히 해볼 생각이에요. 지금 너무 디지털 시대이고 예전에 산업 구조랑은 좀 많이 달라졌잖아요. 거기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코딩 공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디지털 시대의 예비 창업자에게 코딩은 아이디어를 확장하고 실현하는 도구가 됩니다. 한 번 돌려올 수 있어요? 프론트엔드만 돼 있어요? 이걸 어플로 빼요? 사이트로 빼요? 사이트로요? 오픈했는데 아무도 안 쓸 것 같다라는 생각도 계속하시면서 그렇게 한 번 쓰게 되려면 어떤 포인트에서 쓰게 될지 개발한 지 얼마 됐죠? 프론트엔드? 이주요? 그러면 이주면 다시. 다시 다시. 우리는 어쨌든 코딩을 발판으로 다른 걸 만드는 거라서 코딩을 그냥 미니멈으로 깔고 비즈니스 디벨롭 이런 거 엄청 하세요. 사실 코딩 그 자체로는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고요. 요리로 따지면 재료예요. 재료를 가지고 이걸 카레를 만드는지 김치찌개를 만드는지는 요리하는 사람의 선택이고 의지잖아요. 코딩은 사회적 영향력이 있을 때 의미 있다는 이두희 대표. 지난해 대학생들과 함께 개발한 마스크 알림위가 대표적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주는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진짜 세제곱에 비례해서 커 나가듯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그런 걸 경험할 때마다 이거 누가 만들었지? 왜 만들었지? 또는 나도 만들고 싶은데? 라고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코딩이거든요. 저희 어릴 때는 수학과학 잘해야지 좋은 대학교 가거나 좋게 성장하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나중에 코딩 잘하는 사람이 무조건 성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12일날 메타버스 수업 로블록스 강의를 열었는데 현재 프로젝트 라이온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옛날 같으면 아무리 트렌드가 바뀌어도 교육이 가장 늦게 반응을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세상이 바뀐다고 하면 바로바로 그거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들이 바로바로 소비가 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파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파도가 계속 치고 있는 상황에서 파도를 올라타서 계속 내 인생을 꾸며나갈지 아니면 계속 맞으면서 그냥 내 꿋꿋이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해봤을 때 즉, 10년 뒤에 내가 이 직업을 그냥 유지를 하겠다. 나 이미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바뀌는 게 오히려 거부감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배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당장 5년 뒤에 다른 직업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지금 내가 있는 필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 코딩이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세상이 열렸다. 블록체인이 열렸다. 제일 먼저 선구자가 되어서 깃발 꽂을 수 있는 사람은 무조건 개발자인 세상이 됐어요. NFT 엄청 핫하잖아요. NFT 발급할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일반인들 발급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개발자한테는 그냥 어? 그거 그냥 내 컴퓨터 열어서 야, 3분만 기다려. NFT 하나 넣어 지갑으로 갔을 거야. 거기서 이제 더 나가보고 더 나가보고 테스트해보고 이런 능력을 가진 자와 그냥 뉴스만 보고 또래에서 그냥 아티클만 공유할 수 있는 것의 레벨 차이는 지금도 엄청 큰데 너무도 당연히 10년 뒤에는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